1. 동수가 20개입니다. 투표소수가 96개가 됩니다. 투표수가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동단위의 기준으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은 20대 제로입니다. 전승한 겁니다. 투표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96대 제로입니다. 이런 것은 확률로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전을 96개를 던졌을 때 그 동전이 모두 앞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뒷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동전을 20개 던졌을 때 모두 다 앞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뒷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한마디로 안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안을 보고 사후적으로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쟁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조작을 해가지고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대해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그냥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선관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강용석을 그냥 떨어뜨려야겠다 하면 강용석은 대부분 50%를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물론 강용석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기대한 만큼 아주 선전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뭡니까? 50% 정도를 빼앗겼으니까 모든 경기도 산하의 4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평군처럼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50%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0.96%가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선관위에게 선관위를 질책하거나 대던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위력을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겠죠. 될 생각도 꿈에도 없지만 선관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이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쳐야죠. 그렇게 고쳐서 체제를 바꿔서 선관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헌법적인 일입니다.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에 규정된 겁니다. 국민의 선택에서 권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러면서 선택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문다? 이런 정신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중앙동화가 다 입을 닥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잡스러움은 뭡니까? 기사를 가지고 다 면을 채우는 겁니다. 도저히 신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정스러움과 윗선에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2018년 지방선거가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선거였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프로그램에 의한 선거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된 선거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조작된 선거였다. 이 조작 프로그램의 실체를 찾았는데 큰 기여를 한 제야 전문가가 성북구 사례를 이런 분석해 가지고 뭐라고 이런 진단했는가 하니까 종로구에서는 20%를 빼앗았는데 성북구에서는 10%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일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득표였습니다. 후보별.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3만 8,048표를 얻었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정태근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 3만 8,048표에다가 여러분들 뭘 하는 거 하니까 10%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와 함께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3만 8,048표의 10%는 3만 8,048표입니다. 0.8을 반올림해 가지고 3만 8,005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태근 후보는 3,805표를 빼앗겼지만 격차는 20%가 나는 거죠. 자기 사전 투표 득표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작하면 당일 투표에서 크게 못 이기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는 사전 투표의 48%를 얻었는데 53% 얻은 것을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실제로 뭡니까? 50%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 득표수는 45%를 깔아뭉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락이 바뀌게 됩니다.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푸른색으로 끈 표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 10만 195표,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 9만 9162표 패배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데 여러분 1번 사전 투표수가 오염이 됐다, 조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빼앗긴 정태근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 10%를 원위치를 시킨 것이 바로 4번. 진짜 사전 득표수, 진짜 사전 득표수가 4번입니다. 이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진짜 당일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합계가 나옵니다. 최종 합계는 정태근 국민의힘 후보가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10만 2967표,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가 9만 6390표입니다. 6,577표 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천표 남짓한 그런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당락을 조작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1번, 2번, 3번이 손을 하나도 대지 않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일단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47%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이 53%가 나옵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2%입니다. 어떻게 45%가 나옵니까?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의 후보별 차이는 0값에서 3%를 기껏해야 넘지 않습니다. 건수한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 47%하고 진짜 사전 득표율의 48%가 거의 일치합니다. 0.008이니까 0.8%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도 당일 득표율의 52%입니다. 조작된 것을 다 원상복귀, 원위치시켜가 보니까 50% 나온 겁니다. 양자의 격차는 1.8% 지나지 않습니다. 5월 1일 지방선거의 성북구청장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절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선관위 측에 찍히면 본인이 앞으로 더 이상 정치를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나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선관위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꾸면 그렇게 해서 바꿔서 그런 체제하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냥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를 묻겠다고 내란죄를 덮겠다고 내란죄의 입을 다물겠다고 이런 인간들이 덕실덕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북구청장은 엄청난 격차로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한 천 표 차이로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 그냥 둔갑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표가 남는 이유는 동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조작 단계에서 반올림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다른 가지는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그 과정에서 익려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분들 쭉 이런 선거를 추적해보게 되면 가장 이러면 엉망진창인 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는 150표 200표가 남아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그냥 그대로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고 뭡니까?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없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선거가 단순하기 때문에 뒷마무리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선거가 여러 개 진행되기 때문에 일곱 개인가 여덟 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정신이 없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없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존 합계라는 것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일 득표수를 대해가지고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조작을 수정 보완한 것이 초록색입니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가 10만 227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는 10만 195표입니다. 표가 남습니다. 32표가 남습니다. 딱 적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32표. 일반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 값이 0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이름 정태근 후보는 선관위 발표자라는 9만 9188표인데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9만 9162표가 돼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 격차가 26표가 나옵니다. 모두 합치니까 58표. 무효표가 5표. 두 가지를 합치면 63표가 남습니다. 플러스 63표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이걸 처리한 방법은 0값 0로 만들어야 됩니다. 0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기건수의 뭡니까? 그러니까 63표, 마이너스 63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3과 마이너스 63이 0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공 박사님은 어떻게 소위 상수값 조작된 득표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나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엄청난 선거 데이터의 뭉치가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일반인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자료가 조작됐는지 조작되지 않는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이 자료의 규칙이나 패턴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일종의 조작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워 지 멋대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작방정식이고 조작공식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놓으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만드는 소위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공장 소위 이야기해서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공장이 우리가 흔히 조작공식 혹은 조작공장 혹은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죠.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이번 선거는 낙선시켜야 될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종로구 같은 게 20%를 빼앗고 성북구청장 선거 같은 게 10%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넘겨주니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 프로그램을 검증을 하는 방식이 그 조작 프로그램과 예상 득표수를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정확하게 오차범위에 딱 떨어지게 되면 아 이 조작 프로그램이 진짜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바로 그 진짜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것이 예상 득표수고 그 다음에 진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득표수를 계산해보게 되면 오차범위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승로 96,390 정택은 10만 2,967 그래서 이런 뭐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숫자가 모두 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 것이죠. 진짜와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를 비교해보면 5.3% 6.2%는 큰 오차가 나오지만 진짜와 진짜를 비교해보면 0.8% 1.7%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숫자 사이에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 규칙이 그걸 찾아내면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중앙선거 관련해 의해 전산 관련자들이 사용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소위 공식을 차단했는데 그 공식을 차단하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종로구에서는 20% 뺏어 가지고 민유당 후보에 던져주고 성북구에서 뭡니까 10% 를 이런 데 뺏어 가지고 던져주고 그 숫자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에 다 한 겁니다. 종로구에서는 실패했지만 성북구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사전투표 조작회가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거짓을 가장 완벽하게 한 것이 2018년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때 25개 자리에 24개를 부정선거래가 차지한 겁니다. 5년간 잘 해먹었죠. 보시게 되면 이 수치가 조작한 값하고 조작하지 않은 값 조작한 값하고 조작하지 않은 값을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표가 계속 남는 겁니다. 이 표가 이 표가 여러분들이 2018년 지방선거의 때도 선거가 많으니까 이러면서 정신들을 못 차려 가지고 144, 200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나온 겁니다. 전산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표를 막 쑤셔 넣고 뭡니까 인식을 해놓으니까 하루 만에 뭡니까 모든 걸 다 다뤄야 되니까 이게 수치가 커지는 겁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후보별 득표율하고 우리가 만든 진짜 이런 득표율하고 딱 여러분들 비교해 보니까 뭡니까 32표가 남고 26표가 남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을 여러분들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63 그러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전산 담당 관련자들은 이게 외식인들 본인들도 잘 모를 겁니다. 대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선은 이렇게 수치가 적죠.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선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북구청의 사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다시피 거의 착하게 바로 활용되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여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